이 일학번 친구들, 미커 왔으면 이런 동아리 하나쯤은 해야 되지 않겠어? 그럼 혹시 재밌는 영상 만들기 딱 좋은 우리 킵스는 어때? 우린 장르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다 할 수 있어 아 그리고 우린 전용 장비랑 스튜디오도 있어 편집 못한다고? 괜찮아 우리도 킵스에서 배웠어 킵스만 오면 다 가능해 가르쳐줄게 프리미어, 에펙, 포토샵 다 알려줄게 아직 부족해? 킵스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고 만들다 보면 너희도 무조건 영상 마스터 될 수 있어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다 잘하고 싶다면 킵스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